이거 드라이기 아니야? 드라이기 같다. 무슨 드라이기 조금만 더 있어. 널로 좀 닦고 되면서 쓰라고 하는 거야? 이거 뭐야? 이거 비누네? 이거 뭐야? 무슨 이따가 깜짝 놀란 게 자꾸 들어와? 드라이기 맞는 갑이다. 이거 뭐야? 이거 상다리같이 생겼어? 전기치도 있고 이거 설명서도 있어요. 이러고 써갖고 우리 같은 날 알 하나 먹었어요? 이거 글씨야? 점이야? 이빨을 실 껴갖고 이빨을 빼는 거 같은 거. 그거냐? 이거 끓여가면 어디 있더라구요? 와아! 와! 아! 아까 크림 이러고 써야 되나? 나는 드라이기인 줄 알았다. 모르는 놈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. 오메오메. 이거 이거 보이대? 이거 게다가 끼고 되는 거야? 이거 보충게야? 이거 딱 보니까 나도 머리 귀에 들어가네. 이번에 미스터라 보면 노려보면서 이거 끼고 나오거든. 이거 보충게야. 이거 뭐이대? 이거 이빨 닦는 것은 아닌데? 이어폰. 귀에 꽂는 거. 얼마일까요? 이거 한 15,000원, 한 2만원 돈은 하냐? 31만원입니다. 뭐? 아니 32만원 주고 이거 이거 기꾸냐고 이거 듣고 있자. 근데 이거 어쩌고 줄도 없는데 이 줄은 또 뭔 줄이야? 내가 핸드폰 키워놓으면 이거 막 소리 안 나고 여기 들린 거야? 응. 이거 연결시켜야 되겠구만. 응. 그게 귀찮은데? 훨씬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겠는데? 손에 딱 꼽으면 넣으면 되잖아. 손이 옆으면 비싸기도 훨씬 비싸고. 귀찮게 충전을 또 온지? 나 이거 한 번 해볼까나? 한자가 소리가 막 나오네. 소리 나온다고? 응. 뭔 소리가 나와? 아무 소리 안 나는데요? 아니야. 아까 말하고 내가 끼니까. 응.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? 그거 나왔어. 이제 안 나와. 어? 뭐라고? 무슨 말이 나왔다고? 여기서? 얘가 말했다고? 뭐라고 말했어? 얘가. 또 뭐라고? 네가 그랬잖아. 무슨 말 나와서 그랬잖아. 그건 내 목소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소리 이렇게 들린다고. 아 무슨 소리예요? 내 말, 내 뭐. 내 말이 여기 있으니까 다 귀가 들리지. 귀로. 어쩌다 다르게 들려? 어. 보고 있으면? 줘봐. 기계가 말하는 거 같이 들려? 근데 뭘 가져다 놓은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박막내입니다. 내 소리 들립니까? 들려요? 안 들려요? 음악 크게 나오지? 음악 잘 들려? 응. 반대쪽으로 계셔야 돼요. 이게 오른쪽이야. 이것도 들린대 그래도? 귀에만 들어가면 되죠 뭐. 아니 할머니 잘 들려? 잘 들려. 음악 엄청 커. 귀에만 들어가면 되지. 무슨 소녀 있어? 내 목소리도 들려? 어? 내 목소리도 들려? 가만히 들려 봐. 크게 안 들려. 삼진마같은 소리가 있네. 봐봐. TV소리도 들리나 봐봐. TV소리도 들려? 들려. TV소리도 들려? 음악소리도 들리고 TV소리도 들려. 이제 노래만 들리지? 봐봐. 내 목소리 들려 안 들려? 들려. 내 목소리 들린다고? 응. 네가 내 목소리 들려 안 들려 했잖아. 랜디치하고 주먹검 만들려고 해요. 아 이제 음식을 들리면서 이름을... 여보세요? 음식의 이름을... 들리지? 네. 뭐 안 들려? 다 들려구먼. 근데 뭣이 30만 원이야? 기다려봐. 이거 어떻게 알겠다. 자 이제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릴 거야? 안 들려. 뭐 안 들려? 내 목소리 들려 안 들려? 들려? 내 목소리 들린다고? 안 들려. 뭐 안 들려? 아니 진짜로? 네가 진짜로 그러잖아. 헐 잠깐만. 와! 됐다. 이제 진짜 안 들려. 내 목소리 들려, 안 들려? 들려! 아! 이게 내 들리냐고! 아 들려, 어쩌고 하라고! 말해봐. 여보세요? 들려? 아, 들리지? 너 이거 안 들려, 사람 말소리 안 되고 음악만 듣고 안 들린다고 샀어? 내 기가 너무 좋은가? 자, 지금 내 목소리 들리세요? 노래 나와요? 음악 나와. 내 목소리 들려? 들려. 아, 내 목소리 왜 들리냐고! 네가 왜 들리냐고 그러잖아. 아니, 소리를 왜 이렇게 키웠는데?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다시 말해봐, 나한테.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아, 왜 들리지? 말해봐. 야, 안 들리냐? 말해봐. 들려! 안 들리냐? 여보세요? 왜 들리냐? 왜 들리냐? 왜 들리냐? 귀 꽂아봐. 잘 꽂았어? 내 목소리 들려? 들려. 아니, 잠깐만! 이거 켰다고! 이쪽으로, 이거 반대쪽으로 꺼봐. 이거 귀구냥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. 귀구냥 안 들려. 음악서도 안 들려야지. 봐봐. 내 목소리 들려, 안 들려. 내 목소리 안 들리지, 이제? 말해냐? 어, 말하고 있어. 말해봐. 나 말하고 있다고. 내 목소리 들려, 안 들려? 들리면 내가 가만히 들려. 안녕하세요.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제 목소리 들리세요? 김치! 김치. 으악! 왜 들리냐고! 수영거모. 수영거모.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거사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유라나 나나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잘 들려. 목이 떨어지면 여기가 줄룽줄룽 매단인데 이거 떨어지면 이거 사기라 깨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귀구냥 모양이 이상한 사람은 이거 안 맞는다고요. 안 들리세요? 그렇게 말해, 안 들리세요, 그래서요? 저기요, 이거 쓰실 거예요? 나 안 써요, 이거. 아, 왜 들리냐고요, 자꾸. 내 귀가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요? 기존 것도 뭐, 뭐 흠 있나요? 네, 이 모양 봐. 저거 다 안 하세요. 저거 다 되나. 제가 이해는 안 하세요. 이렇게 봐야죠. 이렇게 봐야죠,